말리포에서 백리포까지 패들보드를 타고 왔습니다. 지금 백리포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파도타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패들보드와 패들보드가가 흐름을 줄은 날입니다. 패들보드와 패들보드와 패들보드가가 한 번 더 한 번 더 잘 됐습니다. 아 아 아 그 화면이 꺼졌어 뭐 보여야 뭘 보지 아 뭐 보여야 뭘 보지 아 음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